안녕하세요 정예진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방희 선배님 한방희 장로님과 함께 주 예수 대문 받게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받게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구리 꼭 들어오시네 낮을 빛고라도 그 일을 부르나 풍밖에 세워드리 찬가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여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사로 미뤄라 눈물 깨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룩하네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주님 나님 나 반대하시라 나 제를배라 나 제를배라 도둑이 용기다 주 예수 간대하시라 주 예수 간대하시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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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